프린터 전원을 연결하고 프린터와 PC를 연결해 주세요. 스캔할 원고를 스캔 유리 위에 올려놓거나 원본 급지 장치에 넣어주세요. 제품 조작부에서 스캔 버튼을 누른 후에 스캔 후 PC를 선택하세요. 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경우 네트워크 PC 메뉴를 선택하고 컴퓨터 이름을 선택하세요. 기기를 USB로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연결을 시도합니다. 연결 중 표시 후 마이 다큐멘트가 보이면 스캔 옵션을 선택하고 OK 버튼 또는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. 스캔 파일 생성이 완료되면 PC의 화면 오른쪽 아래 부분에서 알림으로 표시합니다. 알림을 선택하면 수신된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